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에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바로 가정인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마련한 가정 행복 축제인데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축제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한 가정이 스마트폰 앞에서 율동을 펼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진행하는 가정 행복 축제, 우리 가족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를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가정 행복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 이 교회가 또 행복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정 영적 축제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제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는 축제다. 가정 행복 축제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들은 새해 가정 신방 때 받은 성구를 함께 암송하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성도가 참여하는 이번 가정 행복 축제는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가정 축복 릴레이도 함께 진행합니다. 축복 영상을 받은 가정이 구역 안에서 또 다른 가정을 선택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전해지는 축복 릴레이는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 중부교회는 오는 18일 진행하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와 29일 진행하는 가정의 달 중부 찬양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은 원주 중부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